우린 어디로 가고 있나요? 버스! 버스! 이건 뭐야? 뭐가? 버스. 버스 터미널.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깐발의 고속버스 터미널로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뿅! 안녕, 엘리사. 짠! 짠! 안녕! 같이. 여기 좀 늦게 같은데. 오늘 몇일 며칠이지? 6월. 16일입니다. 아마 여기 한국인은 우리가 처음일 수 있어, 그치? 아뇨, 찾아보자. 아, 오케이. 없어요. 한국인은 없습니다. 살균은 없어요. 이거 한 1kg 정도 되겠네, 이까지라면. 다 안됩니다. 써주세요. 써주세요. 엘리사. 엘리사. 아하. 히스테이 오프의 에리아. 버퍼들이요. 아세요? 보라. 보라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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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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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여자야. 비가 맛없어서 안먹어. 부럽다. 비가 깨끗할수록 뭔데. 비가 안깨끗할거야. 소시지 먹고 싶어. 여기서 소시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시즌이. 이렇게는 돌아가서 바로 운전하고. 도착하면 바로 숯불로 하다. 저녁은 7시나 8시나. 냄새 되게 좋다. 향수보다 좋아.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많다. 갑자기. 뭔가 미쳤어. 비가 들어오니까 좋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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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구 유튜버 이름. 핑구로 한대. 핑구. 난 핑구로. 코요리. 코요리? 코리사. 오? 코리아 요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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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이놈의 멋있게 있어. 요리 있다. 진짜 위험하지 않아? 아. 위험하지 않은데. 짜증나는 거야. 괜찮네. 핀란드에서 종 만드는 회사 많아. 음. 그. 쌍냥이. 핀란드. 핀란드. 핀 에잇. 맛있다. 물 차가워? 조금 자아 와서 너무 좋아. 사회에서 바로 나오면 아 제가 맛있게 너무 푸치치 블루치즈 뭐라고 들었어? 푸치치 러시아 말하는 줄 알았어 푸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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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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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래? 맛있어? 응 무슨 나물이지? 나물? 아니 로즈마리 여기 써져있어 아 로즈마리네 좀 한양만네 뭐야 이게 로즈마리 로즈마리 이거 아니야? 피곤해지잖아 아니 봐봐 사우나하고 나서 요리 마라 야 이름 바꿔야겠다 이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음식은 사우나하기 전에 만들어도 되는거 아냐 나 이제 그 다음에 피할거야 피곤치 그치? 사우나하기 전에 음식 만들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와 아 더워 아 더워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뜨거워? 뜨거운거 잘먹어 응 한국사람들은 뜨거운거에 특허돼있어 그 소시지 맛있지? 나 지금 스트레스 레벨이 0으로 진짜 나 마이너스 백 나 마이너스야 음 이거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안주가 5초도 안되잖아 음 1초 아 차있어 아 차있어 나 엄마 불렀다 I called my mother 요리가 예전에 물어봤어 왜 아빠는 안 부르냐고 진짜 모르겠네 어머 고마워 음 그러네 한참 엄마는 러시아말리도 한참 엄마야 진짜? 핀란들은? 화이팅! 안해 안해 안하지 안하지 음 근데 이탈리사는 맘바미야 하잖아 이탈리아에서? 어 아 너무 귀여워서 이름이 뭐야? 하우키 요 하우키 그거였어 하우키 하우키온칼락 하우키온칼락 너무 작았어 아 애기였어 애기 요리 고기 몇 마리 잡을 거야?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여기 와 맥주 CF다 맥주 CF다 아흐맨 아흐맨 아흐맨? 어 아흐맨 와 개멋져 엘리사 개멋져 야 빙구 빨리가 빙구 빙구 앗 아 어 아 잘 vertically 아, 뭐야. 진짜. 그러니까 무슨. 시끄럽대. 나 크롭 탑 티 입었음. 겁나 조그매. 느낌이 와? 아, 없어? 밀당 안 와? 물고기 교실이다, 그치? 낚시 교실. 피싱스쿨. 낚시 선생님. 어, 없어. 나 이럴 때보다 심쿵이야. 어. 오. 저기니까. 여기. 여기서. 나한테? 어디로 갈까? 여긴. 오. 와. 너무 빨리 없어진다. 응. 응. 엘리사. 엘리사 오늘 시골 체험 어때? 개꿀. 개꿀. 자, 리포터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겁니까? 100마리. 느낌상 100마리 정도.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요. 이 친구입니다. 헬싱기 사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터뷰 안 해줍니다. 인터뷰. 인터뷰 거부? 인터뷰 거부. 연예인이신가요? 모델? 플란드 모델? 저 사람 누구시죠? 누구시죠? 세월을 낚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낚는 사람. 아저씨다. 굉장히 아저씨의 사랑이다. 아저씨의 사랑이다. 아저씨의 사랑이다. 아저씨의 사랑이다. 아저씨의 사랑이다. 먹읍시다. 오! 나이스. 우와. 너무 맛있다. 기도스. 세월이. 누나. 시각voor